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침 인사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성욱상. 네. 복습 열심히 해왔어요? 네. 일본어로 대답해볼까요? 하이. 그럼 제가 바로 지난 시간 복습 질문 들어갈게요. 지금 성욱상 앞에 뭔가 종이봉투 쇼핑백이 놓여져 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성욱상.それは何ですか? これは 아이스크림です. 오.そうですか. 성욱상.それは 성욱상の 아이스크림ですか? いいえ.私の 아이스크림じゃないです. これは先生の 아이스크림です. 오.そう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또 질문 들어갈 거예요. 성욱상.今日は何曜日ですか? 今日は火曜日です. そうですね. 아시타は何曜日ですか? 아시타は水曜日です. そうですね. 너무 잘했죠 여러분. 아.先生. はい. 목요비は私の誕生日です. そうですか? はい.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이고 귀여워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일본어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일단 축하해요 라는 멘트 한번 연습해 볼게요.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잘했어요. 그럼 생일 축하드려요. 두 번 가볼게요. 誕生日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誕生日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남아에를 높이는 표현 성함 기억나요 성쌍 뭐였죠? お名前. 그렇죠. 직업. 仕事を 높이는 표현은? お仕事.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국어로 가능합니다. 생일이라는 표현이 단조비였었죠. 그리고 생신 조금 깍듯해야 되거나 정중해야 하는 상대한테는 오탄조비. 단조비 앞에 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깍듯해야 하는 대상에게 생신 축하드려요. 한번 가볼게요. おたん조비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おたん조비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성욱상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거 일본어로 해볼까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선물은 제가 사줘야 되는데 아이스크림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리고 사실 포인트가 하나 더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까 성욱상이 저 생일이에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리액션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바로 소ーデスカ 라고 했습니다. 소ーデスカ는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가볼게요. 소ーデスカ 소ーデスカ 그렇죠. 근데 성욱상이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소ーデスネ 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이 소ーデスネ 는요. 어 그렇죠. 그렇네요. 라는 리액션입니다. 자 그렇죠. 그렇네요. 가볼게요. 소ーデスネ 소ーデスネ 다시 한번 소ーデスネ 소ーデスネ 그렇죠. 여기에도 문법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화요일인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저도 알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소ーデスネ 또는 공감한다라는 뉘앙스로 소ーデスネ 라고 리액션을 합니다. 하지만 성욱상이 사온 아이스크림이 제 건지 저는 몰랐고요. 그게 아이스크림인 줄도 몰랐고요. 그리고 오늘 성욱상이 생일인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리액션을 소ーデスカ 로 했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에 대해 몰랐다면 소ーデスカ 라고 리액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성욱상 리액션 연습 한번 해볼게요. 성욱상 사실은 왓다시 니혼진데스 소ーデスカ 그렇죠.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왓다시와 칸콕구진데스 소ーデスネ 오 정확했어요. 역시 우등생 자 리액션 아시겠죠? 요거는 제가 다음 9강 할 때도 한번 복습을 할 거니까요. 리액션 잘 기억해 주세요. 일본은 스미마생과 리액션의 민족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8강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교재 1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과거 표현입니다. 무엇무엇입니다. 나니나니 데스 무엇무엇입니까? 나니나니 데스까? 그리고 드디어 시제가 과거로 갔습니다. 무엇무엇이었습니다. 나니나니 데시다 입니다. 자, 따라해볼게요. 성욱상 데시다 데시다 잘했어요. 다시 한번 데시다 데시다 그렇습니다. 데시타로 표기하지만 마찬가지로 발음의 편의상 데시다 딸을 된 발음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어제 라는 표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기, 노, 우 입니다. 기, 노, 우 자, 발음은 기, 노, 가 되겠습니다. 성우상 따라해 주세요. 기, 노, 기, 노, 기, 노, 기, 노, 잘했어요. 그럼 어제는 월요일이었습니다. 를 우리가 바로 만들 수 있겠죠. 자, 어제는 월요일이었습니다. 가볼게요. 기, 노, 와, 겟, 요, 비, 데시다 기, 노, 와, 겟, 요, 비, 데시다 잘했어요. 다시 한번 기, 노, 와, 겟, 요, 비, 데시다 기, 노, 와, 겟, 요, 비, 데시다 잘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역시 단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와 관련된 단어 한번 살펴볼 건데요. 교재 114페이지 장소 관련 단어 연습하신 후에 데시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페이지 단어 가겠습니다. 영화관 에이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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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갈게요. 스테이션 자, 갈게요. 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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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은행 긴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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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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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토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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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뵈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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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가겠습니다. 우체국은요. 일본 한자 표기는 우편국이에요. 우편국 그러면 조금 더 발음을 기억하기가 쉬울 거예요. 우편국으로 표기를 하고요. 유빈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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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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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꼬가 너무 길어요. 약간 졸려요. 자, 가꼬 하는 점만 갈게요. 가꼬 가꼬 좋아요. 집 갑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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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짧았어요. 네. 자, 갈게요. 에이각강 에이각강 그럼 영화관 이었습니다. 에이각강 되시다. 좋아요. 한 번 더 영화관 이었습니다. 에이각강 되시다. 오케이. 자, 역 이었습니다. 에이크 되시다. 그렇죠. 자, 억양 넣어서 저 한 번만 따라해볼게요. 에이크 되시다. 에이크 되시다. 별로 안 달랐죠? 너무 잘했어요. 자, 한 개만 더 가볼게요. 공원 이었습니다. 공원 찾았나요? 네. 자, 갑니다. 공원 이었습니다. 고행 되시다. 좋아요. 저 따라해볼게요. 고행 되시다. 고행 되시다. 잘하셨습니다. 조금 심심하죠? 네. 그쵸? 계속 모모였습니다. 모모였습니다. 는 뭐 혼자서도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으니까 장소와 관련된 지시대명사를 한 번 넣어볼게요. 우리 코소아도 기억하시죠? 거기에 위치,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을 한 번 만들어 볼게요. 자, 교재 11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여기 이곳. 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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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거기 그곳. 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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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저기, 저곳. 갑니다. 아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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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하셔서 제가 욕심이 조금 생겼어요. 어디라는 표현 한번 해볼게요. 쉽습니다. 왜? 코소아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도 뒤에 코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코. 도코. 어디라는 뜻입니다. 도코. 도코. 좋습니다. 그럼 우리 장소, 위치와 관련된 지시대명사 배운 김에 꼭 과거가 아니어도 괜찮죠. 그쵸? 지금까지 배워온 문영이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자, 어디 뭐였죠? 성욱상? 도코. 그럼 어디입니까? 도코ですか? 좋아요. 여행가서 쓸모있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도이레와 도코데스까? 소우데스네. 맞습니다. 자, 가볼게요. 도이레와 도코데스까? 도이레와 도코데스까? 좋아요. 그럼 토이레, 화장실. 화장실은 저기입니다. 도이레와 소쿠데스. 아, 그렇지. 헷갈릴 수 있어요. 저기 저곳은 뭐였죠? 아소코. 아유, 애교는. 자, 좋아요. 자, 화장실은 저기입니다. 따라해볼게요. 도이레와 아소코데스. 도이레와 아소코데스. 어우, 좋아요. 다시 한번. 화장실은 저기입니다. 성욱상만. 도이레와 아소코데스. 좋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질문 만들어 볼게요. 성욱상, 역은 어디입니까? 에키와 도코데스까? 좋아요. 자, 갑니다. 역은 여기입니다. 에키와 고코데스. 그렇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 앞에 서 있는데 여긴 줄 못 찾을 때가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에키와 고코데스. 쓸리리 살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 개만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영화관은 어디입니까? 에가깐와 도코데스까? 그렇습니다. 자, 영화관은 저쪽입니다. 에가깐와 아소코데스. 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과거 표현 잊지 않았죠, 성욱상? 네. 뭐뭐였습니다. 뭐였죠? 되시다. 그렇죠. 그럼 이거 또 오늘에 또 우리가 충실해야겠죠? 요거 연습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자, 여기까지. 시즈문은 있습니까? 질문은 있습니까? 하이. 아리마스. 난데스까? 어. 한국어로 괜찮아요. 한국어로 해도 돼요. 어. 왜 여기 고코라 써져 있는데 왜 고코라고 읽어요? 아, 그렇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성욱상에 비슷한 질문을 했었어요. 그렇죠? 코레라고 써 있는데 고레라고 발음은 한다. 그게 발음의 편이 때문이다. 고고까지는 좀 납득이 됐죠. 네. 근데 또 이번에는 또 산 너머 산이라고 코코라고 써있는데 고고도 아니고, 그렇죠? 꼬꼬도 아니고 고꼬라고 발음을 합니다. 요것도 여러분 발음 기여를 따로 외워주셔야 돼요. 그냥 순전히 발음의 편이 때문이에요. 성욱상 꼬꼬 해봐요. 코코. 예뻐요? 아니요. 귀엽긴 하지만 편하진 않죠. 네. 그다음에 고고. 고고. 요렇게 발음해서도 안 되죠, 사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고고라는 오후라는 뜻이 나올 거예요. 거기엔 실제로 타금 두 개. 땡땡땡땡 고고가 있을 거고요. 그냥 연결하려고 했을 때 발음의 편이상 고고가 자연스러운 거죠. 괜찮나요? 납득해줄 수 있나요? 네. 네. 그러면 여기 다시 한 번 갈게요. 고고. 거기 그곳. 속고. 저기 저곳. 아, 속고. 어디 어느 곳? 도꼬. 그렇죠. 그럼 고고만 따로 조금 주의해주시면 나머지는 발음 괜찮죠? 네. 그렇죠. 그럼 우리 되시다로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화관이었습니다. 뭐였죠, 성욱상? 에각관でした. 그렇죠. 자, 여기는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제 만들 수 있죠? 네. 갈까요? 여기는 영화관이었습니다. 고고와 에각관でした. 에, 발음 좀 더 길게. 아까 내가 너무 뭐라 했어요? 아니죠. 자, 장음처리 한 번 가볼게요. 고고와 에각관でした. 고고와 에각관でした. 성욱상만 한 번 더. 여기는 영화관이었습니다. 고고와 에각관でした. 좋습니다. 자, 거기 그곳 뭐였죠? 속고. 그럼 거기는 공원이었습니다. 속고와 고행でした. 좋아요. 저 따라해볼게요. 속고와 고행でした. 속고와 고행でした. 잘했어요. 자, 그 다음 저곳. 저기는 병원이었습니다. 한 번 가볼게요. 할 수 있겠어요? 네. 갈까요? 아소코와 병원이었습니다. 잘했어요. 자, 저 따라하겠습니다. 아소코와 병원이었습니다. 아소코와 병원이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 쉬우니까 옛날이라는 표현 한 번 외워볼게요. 옛날 갑니다. 묵가시. 묵가시. 외우시워요. 묵가시. 희랑 하나 그대로 쓰시고 그대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묵가시. 묵가시. 자, 옛날에는 해야 되는데 옛날에 필요 없어요. 그냥 묵가시와 하면 한국어로 옛날에는 이라는 표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옛날에는 은행이었습니다. 한 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건 제가 먼저 한 번 해볼게요. 옛날에는 은행이었습니다. 묵가시와 긴꼬でした. 묵가시와 긴꼬でした. 잘했어요. 한 번 더 가볼게요. 옛날에는 우체국이었습니다. 묵가시와 유빈격でした. 묵가시와 유빈격でした. 그렇죠. 옛날, 묵가시. 그럼, 끝판왕. 응용의 끝판왕을 한 번 가볼게요. 매우 쉽습니다. 여기는, 옛날에는 학교였습니다. 괜찮겠죠? 자, 끊어서 가봅시다. 여기는? 코코와. 옛날에는? 묵가시와? 학교였습니다. 가꼬でした. 잘했어요. 자, 따라해 주세요. 코코와 묵가시와 가꼬でした. 코코와 묵가시와 가꼬でした. 잘했어요. 자, 거기, 그곳, 뭐였죠? 서코. 갑니다. 끊어서 가볼게요. 거기는? 서코와. 옛날에는? 묵가시와?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시옥관でした. 쇼는 조금만 간결하면 좋겠어요. 자, 갈게요. 거기는, 옛날에는 도서관이었습니다. 서구와 묵가시와 도서관이었습니다. 서구와 묵가시와 도서관이었습니다. 서욱상? 네. 서욱상만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곳은 옛날에는 집이었습니다. 아, 서구와 묵가시와 이해되시다. 잘했어요. 지금은 은행입니다를 할 건데요. 은행입니다. 괜찮아요. 근데 지금. 지금이라는 말이 지금 필요합니다. 자, 지금은요. 이마. 이마. 그렇습니다. 어려운 거 하지 않습니다. 이마 하면 됩니다. 지금, 이마. 이마. 그렇죠. 송구상 지금. 이마. 그럼 지금은. 이마와. 은행입니다. 긴꼬데스. 쫙 붙여봅니다. 아, 서구와 묵가시와 이해되시다. 아, 서구와 묵가시와 이해되시다. 이마와 긴꼬데스. 이마와 긴꼬데스. 쉽죠? 이렇게 벽돌 쌓듯이 하나씩 하나씩 배운 거 테트리스처럼 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구상 테트리스 알아요? 네, 알아요. 알아요? 미안해요. 순간 너무 옛날 사람 같아서. 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과거 표현 배웠습니다. 무엇, 무엇이었습니다. 뭐였죠? 내지다. 교재, 예문 꼭 소리 내서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쓰는 것보다 소리 내서 연습하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요. 교재에 있는 예문들 꼭 소리 내서 읽는 연습해 주시고요. 저랑 성옥상은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상, 오츠카레 사마 되시다. 센세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